일단 첫 경기 두 경기 이기고 어제 좀 아쉽게 졌는데 오늘은 좀 그거 고쳐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아프고 조금 완벽하진 못한데 뛰다 보면 또 괜찮아져서 오늘 꼭 이겨가지고 좀 좋게 좋은 분위기로 피처스 마무리하고 싶고 또 정규 리그 가서는 또 수비적인 부분에서 제가 잘할 수 있는 모습 보여서 더 많은 시간 출전하고 싶어요. 어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해서 나온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정규 리그 때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웅큐 김지영 선수를 응원하고 하나웅큐를 사랑하는 연하 은찬희 가족입니다. 오늘도 퓨처스 리그 하나웅큐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인천도원체육관에 왔는데요. 오늘도 하나웅큐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하나웅큐 화이팅! 오늘도 Quickly! 하나웅큐 다운 바run 리랑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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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하나 선수님 아프셔서 퓨처스 리그에 못 오셔서 많이 아쉬운데 정규리그에서 활약하는 모습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원큐 팀은 지더라도 저희가 끝까지 응원할 테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원큐 파이팅! 하나 원큐 파이팅! 하나 원큐 파이팅!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